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게 RX 7900 XTX 입니다 일단 제품은 웨이코스 에서 빌렸구요 파워컬러 유통 제품입니다 근데 레퍼런스 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미리 꺼내 놨는데요 상당히 이쁘죠 깔끔하고 꽉 짜여진 느낌을 보여줍니다 유선형의 LED 들어가는 라인도 이쁘게 빨간색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막상 켜보면 진짜 마음에 들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게 뭔지 알아요 이 지금 히트싱크를 검색으로 다 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블랙 감성 있죠 올블랙 감성 거기에 레드 포인트 싹 들어간 진짜 딱 그 느낌의 글카입니다 여기에도 참 방열판에도 엣지있게 선 하나 삭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LED가 들어오는데 라데온 마크 삭 새겨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옆면을 쿨링 위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 놨는데 이게 은색이었으면 오히려 안 어울렸을텐데 검은색으로 칠해 놓은 것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얘는 커넥트 번 걱정할 필요 없는 8핀 2개 여전히 급급기가 쓰고 있습니다 백플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사용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빨간색 포인트를 집어넣고 여기 뚫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막아 놨네요 심지어 이면도 막아 놨거든요 꼭 자동차 본넷 형성시키는 단단한 그런 모습인데 라인이 이쁘지 않아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USB C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DP 둘의 HDMI 하나 C타입 하나 이런 모습인데 레퍼런스 중에서는 제일 잘 뽑힌 것 같아요 참고로 쿨링 성능이 이렇게 다 막혔다고 좀 떨어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080보다도 시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이따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펴 보시죠 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RX 7900 XTX 리뷰입니다 매체랑 이런 일반 유튜버랑 엠바고가 달라서 하루 늦게 올리게 되어드렸는데요 일단 벤치 세팅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AMD 그래픽 카드인데 특이하게도 13700K를 넣고 벤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AMD CPU 지금 7000C 잘 안 팔리잖아요 대부분 유저들이 13600이나 13700과 조합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거를 벤치 세팅으로 넣어뒀습니다 보드는 Z790의 비교적 구하기 쉬운 Z790 보드죠 요거랑 드라이브 버전은 이전에 사용했던 버전하고 동일한 비교하기 쉽게 526.7 드라이브를 썼습니다 윈도우는 21H2를 썼는데 이거 왜 썼냐면은 2를 올리면 버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능이 좀 덜 나오는 버그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 버전 썼고 램오버는 6400까지 땡겨서 최대한 그래픽 카드 성능을 올릴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사용한 그래픽 카드는 뭐 늘 쓰는 4080 스티익스 그리고 4080 SG와 7900 XTX 레퍼런스 제품 이거 웨이코스에서 빌린 거고요 4090 윈도우 포스 요렇게 제가 그래픽 카드를 준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UHD, QHD, FHD 셋 다 진행했으나 웬만하면 UHD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픽 카드의 최대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해상도인 FHD, QHD에서는 성능 비교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UHD 기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팅하면은 사실 AMD한테 페널티입니다 인텔 CPU의 AMD 극화를 조합해서 하시면 라라랜드라고 부르죠 라데온, 라이젠 조합보다는 성능이 덜 나와요 요거에 대한 거 효과 검증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7900 XTX를 790X와 다시 조합한 어... 항목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일단 영상을 제가 표로 준비를 봤는데 표 다 보시곤 안 돼 영상까지 보고 싶으면은 표 설명 듣고 끄지 마시고 뒤에 쿠키 영상 비슷하게 붙여둘 테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서 과연 7900 XTX는 4080을 위협할 만한 물건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우선 긁어서 봅시다 자, 똑같은 13700K를 썼을 때 7900 XTX와 4080은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날까요? 사팡에서는 사실 거의 똑같은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펭균 프레임은 똑같은데 최소 프레임이 좀 심하게 출렁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7900 XTX에서 아... 약간의 끔김 같은 게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팡은 어쨌든 뭐... 겉으로 보이는 표면 프레임은 똑같이 나왔어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이 똑같이 나왔는데 디비전은 최소화가 잘 되는지 몰라도 인텔 CPU 쓴다고 딱히 최소 프레임 페널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4080보다 최소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왔어요 397 토탈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평균 프레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최소 프레임 마찬가지로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지게 나오더라고요 메트로 XTX도 이 정도면 오차범이죠 큰 프레임 격차 없이 최소 프레임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포르자하고 셋 오브 툰레이더 그리고 보더랜드에서는 확연하게 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봐도 20프레임 쳐지고 10프레임 쳐지고 또 10프레임 조금 넘게 쳐지죠 어... 스읍... 이걸 보니까 이번에도 얘네 앞에 게임의 4개가 똑같은 거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쳐지는 걸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아직 베타 드라이브라 최저카스 덜 됐구나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개선되고 성능이 오르지 않을까 늘 그랬잖아요 뭐 5,000 시리즈도 그랬고 6,000 시리즈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랬겠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넣어 놓은 게임들은 대부분 엔비디아 쪽에서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들입니다 AMD에서도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임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세신 크리드 그거랑 바이오 해저드 요것도 나름 인기 게임이죠 요 두 가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7900XTX가 무려 한 2, 30프레임 정도 더 높게 나온 경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 근데 왜 그건 안 넣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늘 하던 게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게임 종류를 바꾸면은 왠지 그 제품을 부각시키기 위한 아무리 봐도 좀 광고를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선택이 AMD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고도 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서 보십시오 게임마다 다르다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제 테스트상 여러분이 인텔 CPU로 사용한다면은 4080보다는 7900XTX가 성능이 덜 나옵니다 4080이 오히려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걸로 보였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약 7%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AMD한테 좀 불리한 게임 위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텔 CPU를 썼기 때문에 라라랜드 조합 시너지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 종류는 바꾸지 않고 제가 한번 CPU만 라라랜드 조합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AMD CPU를 넣은 거죠 요거 넣고 재보니까 프레임이 사펑에서 소포 이깁니다 그리고 최소 프레임이 많이 쳐졌던 것도 5정도 복구가 됐습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도 소포 이깁니다 최소 프레임도 뭐 인텔 13700K 플러스 4080보다도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상구지 토탈와도 미묘하게 프레임이 높긴 한데 이거는 그냥 오차범위라고 볼게요 1프레임이니까 최소 프레임은 그냥 기존 인텔꺼 선언과 똑같습니다 메트로 엑스더스도 거의 똑같았고 포로자도 꽤나 프레임이 올랐어요 10몇 프레임이 올랐죠 물론 이 4080급의 프레임이 나오진 않았으나 여러 번 재보니까 좀 편차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잘 나올 땐 118까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꽤나 4080과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라라랜드 조합으로 가면요 그리고 섀도브 틈레이더 요것도 프레임이 소폭 올랐습니다 물론 그래도 조금 처지긴 하죠 보더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900XTX는 일단 자사에 그러니까 같은 AMD CPU 라이젠 기반으로 최적화를 먼저 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꽤나 프레임이 비슷한 수준까지 근접했어요 이제 4%밖에 차이 안나죠 100 대 96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4%면은 반 단계 차이가 안나거든요 보통 한 단계가 10% 넘게 차이 난다고 계산하니까요 그 7900X와 4080이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게 딱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갔을 때? 라라랜드 조합을 갔을 때요 만약에 4080을 라이젠과 조합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사실 13700K랑 조합한 것보다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략 얼마 떨어지냐면 4% 가까이 떨어집니다 3-4%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라라랜드 조합에서는 4080하고 7900X가 동급이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거죠 그래서 아마 퀘이샤전의 리뷰는 그런식으로 나왔는거고 음... 그리고 또 게임 종류가 다르니까 쿨앤조이츠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레임 잘나는, MD 잘나는 게임도 한 두어개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동급처럼 나오고 거기는 인텔 조합하더라도 근데 나는 대부분 MD에서 불리한 게임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하하하하 아무래도 7900X가 약간 약하게 나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3080과 비교했을 때는 40%정도 성능이 높구요 6900XT 이전 세대랑 비교해서도 40%정도 성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발전했던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보였는데 근데 4000CG가 워낙 성능이 잘 나오다보니까 이 AMD의 자신감은 결과적으로 경쟁사 대비 허세로 보일 수가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UHD로 봤을땐 그랬어요 UHD로 말고 QHD하고 FHD가 있는데 사실 UHD값은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왜? CPU쪽에서 변목이 먼저 생기거나 게임 최적화 문제도 프레임이 최대로 뽑히지가 않습니다 GPU 로드를 다 갖다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가 아마 여기 라라랜드 같은게 들어가 있다면 더 줄어들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4090하고 격차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UHD값은 크게 의미있다기보다 혹시나 비교적 저해상도에서 7900XTX 쓰실 분들이 참조하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소비량을 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전력소비량 7900이 대충 제가 이거 인게임에서 표기가 안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별도의 프로그램 써서 창모드로 게임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340에서 324일을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4080은 약 300 정도였으니까 사실 20-30 정도 7900이 전력소비량이 높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거는 6900이 전세대 XT랑 비교하면은 나름 전선비가 계산된 겁니다 6900XT가 한 290 정도 썼거든요 그거보다 전력소비량이 40 정도 더 높으면서 성능은 40%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력소비량이 15% 증가했는데 성능은 40%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히 전선비 개선도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진해 제품 전세대랑 비교했을 때는요 다만 4080이 얘는 진짜 가격 빼고는 욕할게 없어 워낙 성능이 잘 나오고 거기에 내가 전선비도 괜찮아서 요거랑 비교하면은 다소 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는게 현실입니다 뭐 3080 이런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전선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세대 3000시리즈나 전세대 6000시리즈 요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괜찮은 전선비로 보이지만 4000시리즈 요 신형 엔비디아 경쟁사의 제품이랑 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선비가 살짝 처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온도 테스트도 따로 했었어요 온도 테스트 동일한 조건에서 해보니까 와 레퍼런스인데 온도가 너무 착합니다 온도가 레퍼인데 비레퍼가 막 62도 61도 64도가 나오는데 이 레퍼런스가 60도 밖에 안 나와요 4000시리즈가 쿨링이 좋다고 칭찬받잖아요 그 칭찬받는 4000시리즈보다도 더 괜찮은 쿨링을 보여줬습니다 레퍼런스 사이즈가 작은 그 레퍼런스로요 요거는 칭찬할만한 것 같아요 다만 소음에 대해서 할말이 있는데 펜소음은 솔직히 그냥 평균 수준이었어요 대충 45,6dB 이니까 3000cg 평균 소음이랑 비슷했는데요 근데 쓰읍 고주파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제께 뽑기운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한개밖에 없으니까 제 제품이 고주파가 약간 들리더라구요 제가 귀가 나빠서 고주파는 잘 못듣는 편인데 그런데도 살짝 들리긴 했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평가를 하자면은 전성비 어우 꽤나 개선됐어 성능 4080보다 살짝 못 미친 느낌인데 그래도 4080 동급이라 그러면은 어 뭐 이해나 할 정도 어차피 격차가 얼마 안나긴 하니까요 두지 격차가 3,4% 밖에 안나니까요 그냥 동급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긴 해요 가격 가격을 제가 얼핏 듣긴 했습니다 음 대략적으로 100만원 중반이 살짝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가격을 봤을때 가격 애매한 가격 쿨링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소환성 좋아 쓰읍 고주파가 있을수도 있다 어 요정도가 전체평가가 될겁니다 뭐 나오기전에 암네발 암네발 그러면서 4090하고도 뭐 어떻게 비빈다는 그런 진짜 암네발 펼치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엔디가 공치적 그런 얘기는 한적 없죠 경제상대는 4080 정도 잡았었습니다 근데 4080을 확실하게 이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거 같은데 실제로 확실하게 이이진 않습니다 라라랜드 조합으로 해야 소폭 이기는 수준으로 나올거에요 라라랜드가 아니라 만약에 인텔하고 조합을 하게 된다면 사실 4080한테 살짝 처진다는게 요 위치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뭐 지표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 생각은 어떤데요 이 7900XTX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당장은 살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게 자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성능이 대충 이렇게 사실입니다 라라랜드 조합했을때 얘 성능이 97 그리고 아 96을 합시다 96을 잡고 4080에 10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성능이 이래요 70가 생각하면은 4080은 200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180에서 203 사이에 발매됐으니까요 얘는 70가 얼마다 160이죠 자 이렇게만 펴 놓고 보면 와 가성비 좋은데요 성능이 40% 밖에 안 쳐지는데 가격이 40만원에 싸잖아요 라는 결론이 날 수 있었는데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 할인 이게 12월에만 꼭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또 12월 16일 지나서 또 할인을 한 번 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한 5에서 뭐 7% 정도 더 하는거 같은데 그때 할인한다 쳤을때 사실 지금 제일 싼 제품 사면은 청구 할인 기준으로 151만원 아 할인은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는 177만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미 꽤나 큰 폭으로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4080 미리 사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0만원 가까이 20만원 초에서 30만원 가까이 내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우로 160 그대로 가져와서 비교하면 어떠 어떠까요 애매하죠 십만원 십몇만원 차이면 가성비적으로 AMD를 선택할래 NVIDIA를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대부분 NVIDIA를 선택할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없는 표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최소 프레임 쳐지는거 보면은 드라이버의 불안정함 여전히 있는거 같고요 하지만 한 두달쯤 지나면 어떨까요 AMD 어떻죠 AMD 안팔려면 가격이 내립니다 보통 그게 한 두달정도 걸리는데 제 생각엔 두달쯤 지나면 이게 130에서 140까지 내릴거 같아요 아 물론 어디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흘러온거 생각하면 다 내립니다 6000시리즈도 처음 출시할때 가격적으로 안괜찮았죠 근데 지금 6900 사겠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요 살만하지 6700 사겠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살만하지 그럽니다 6700이 처음 출시했을때 80만원 출시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팝니까 44만원 38만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각각 내렸어요 물론 단기간에 절반까지 내리는 절대 없겠지만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는 금방 내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한 160한다 치고 더 내려서 이게 130 정도 안 나면 그러면 이제 살만한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드라이브 업데이트로 이 불안정한 프레임을 해결해주고 가격 할인까지 들어간다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당장 사기에는 어딘가 좀 불안정하고 가격적으로도 아쉬운 상태다 물론 경쟁사의 초기 출시가에 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온건 맞지만 나오는 시기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경쟁사가 지금 할인을 하잖아요 그거 따라가려면 더 가격을 내려야 된다 하지만 또 못 살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가격을 내고 나면 살만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나 해서 인기 온라인 게임 돌려봤어요 6000시즌 인기 온라인 게임 돌리면은 좀 끊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그 후기가 많아가지고 로스트 아카라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실제로 돌려봤는데 배그는 최후의 10인 기준으로 최소 프레임이 88 요정 나옵니다 1% 프레임이 4K 올 울트라 평균 프레임은 140 가까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는 않았구요 로스트 아크는 아마 쿠키 영상에도 포함될텐데 제가 배그는 최후의 10인들간도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영상을 깜빡고 놓쳤는데요 그래도 남겨놨거든요 배그말고 로스트 아크는요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 보이제피 최상 옵션 4K 기준으로 돌렸을 때 스키샷은 보지 마시고 프레임이 안 끊기고 방어 잘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정도 유천시리즈의 단점은 개선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틀 내내 게임을 돌렸었는데 블랙 스크린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임이 실행되지 않거나 튕기는 경우도 없었구요 다만 최소 프레임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거 요거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버그는 거의 다 잡은 상태로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7900XTX 리뷰를 마치구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밑에 남겨주시구요 재미있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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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